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거친 땅 구루 구루의 렐룸스톤으로 가득 찬 호박색 평원에서 전쟁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아름다운 호박색의 엠보보는 구루의 야성적인 힘이 응축되어 있으며 최근에 이 황무지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모두 이 강력한 힘을 가진 광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질서를 지키게 위하여 누군가는 사악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누군가는 새로운 죽음의 방식을 알리기 위해 혹은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전사가 야생의 땅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여든 그들이지만 엠보 본을 위해서라면 다가오는 폭풍 앞에서 불안정한 동맹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폭소리가 울려 퍼지자 야수엘 엘름이 다시 한번 호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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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엘 엘름이 다시 한번 호요 abbiamo